이 티여서 티백프로 티백입니다 김티백 제가 또 티백이 되었네요 언니 지금 정말 웃겨요 와이 어떠한 부분이 웃겼죠?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웃겼을까요? 예스 아 러브 김 땡큐 코이나 예스 언니 점심 먹었어요? 저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오전 8시였나 그쯤 먹었구요 서브웨이 제가 서브웨이를 원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간편하게 먹다보니까 서브웨이에서 쉬림프 스파이시 쉬림프를 먹었어요 오늘 왜이렇게 예뻐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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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unbedingt 바 fluctuations 왔으니 아직 Not yet. Not yet. Yes. Not yet. Yes. Come to Brazil. Yeah. I really want to go. Yes. Yes. 영어 댓글이 많아서 영어를 하게 되네요. 짧은 영어를 늘어놓게 되네요. Come to Chicago. Please. Please wait. Please. 영어천채 김용성.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오늘 또 이곳은 현재 시각 1시 29분이고요. 오후 낮 점심시간이고요. Hello, Hong Kong. Yes. Yes.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아이고, 뿅둥. 둥이.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둥이가 왔어요. 둥이. 둥이가 왔어요. 아유아유. 둥둥. 둥이가 왔어요. 아, 용기가 왔어요. 용기 앤 용둥. 둥이. 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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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용둥. 용둥이. 용둥이. 용둥이.za.iso tape. 용둥이가 냄새를 맡습니다. 예스. 네. 네. 땡큐. 땡큐 number 8. 땡큐. 예스. 예스. 용둥. 땡큐. 용둥. 땡큐. 네. 둥이와 둥이가 저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akers.intellfires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용둥. 한 마디 해봐. 용둥. 한 마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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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립스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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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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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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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가 갑자기 밥을 먹습니다. 네. 네. 느닷없이 밥을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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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고 먹다가 밥을 갑자기 기지개. 네. 갑자기 기지개를 폈고. 방금 일어났나봐요. 얘는 어우 기지개 많이 피네. 엉덩이가 튼실한 그녀. 오오오오. 스탑. 음. 그러다 누웠습니다. 헬로오. 영둥. 영둥. 헬로오. 헬로오. 크게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예스. 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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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용키는 방에 간 것 같아요. 무엇인가요? ogoo wats in the secret behind your beauty? 아. 아. 저의 오. 어. 어. 아이등. 음. I don't know 저는 그냥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네 언젠가 브라질에 오실 건가요? 저는 뭐 항상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현실에 부닥쳐 가지 못하고 있네요 저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언제 제 마음속에 오실 건가요? 요것도 준비된 거지 저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우 아우 용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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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용둥 아우 아우 예스 예 진정하고 캐나다에 오실 거예요 저는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네 베이비스 예 땡큐 헬로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요즘에 제 다이어트 끝나고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많이 먹고 있어요 특히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있어요 캔니컴타키 아 티르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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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초대해 주세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새해 앨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에비바디 땡까 워스 헤피 헤피 근데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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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배운 일본어 있어요? 아 요즘에요 요즘에 딱 배운 일본어는 없는데 어 항상 이제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맞다네 네 대성당 아 파리 대성당 노트르담드 파리 대성당의 시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블루베리 스무디 부산 사투리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한다고 근데 블루베리 스무디를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하진 않지 않아요? 그건 좀 너무 과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이 컬러스 인 스페니쉬 콜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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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페니쉬 콜로레스 uno 도 스트레스 꽈트로 예스 아는 것들을 다 써봅니다 샌디에고에 간 적 있어요 오 없는 것 같아요 콜로레스 제가 또 이 굴림을 잘해요 제가 하나 진짜 제가 스페인어 배우면 참 잘할 현대 아쉽습니다 콜로레스 스페인에서 부를 때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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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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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롤레스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예스 예스 컬러스 이스라엘 페이벌이 성라이키 아 땡큐 소 마치 땡큐 아 원어 블랙 엔워 왕 왕 왕 오프 엔워 왕 왕 왕 그 예스 매우 예스 오늘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죠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텐션이 많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스 네 네 네 지금 또 이제 해외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은 또 잘 시간이신 분도 있어요 네 오늘 굿밤 보내시고요 네 굿나잇 저는 이제 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갑니다 이제 콘서트 연습도 파이팅 해서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6월에도 1일 2일에도 솔로 콘서트를 해서 이제 그 연습하러 가고요 또 콘서트 하고 또 해외 투어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콘서트가 진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연습해야 되는 게 좀 색다르게 많아요 색다르게 많아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부담감도 사실 좀 많은데 연습 많이 살 길이죠 와 콘서트 다음 주에 콘서트 다음 주인가 어머 콘서트 다음 주다 미친 거 아니야 다 다 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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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탐orit 점 completa 이번 주 8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떠ac robot 퍼평 연습을 해야겠어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마이갓 와우 와우 연습을 해야겠군요 이따 연습을 하러 가는데 지금 얼른 준비를 하고 연습에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 네 여러분 전 또 콘서트 연습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파이팅 안녕 급작스러운